돌싱글즈4, 제롬 베니타는 최종 커플로 탄생되면서 동거 당시 베니타를 향한 이벤트 폭격으로 LA 최수종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LA에 사는 은행원 제롬은 자신의 집에서 시작된 동거 첫날부터 끊임없는 이벤트를 선사해 베니타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동거를 약속한 첫날, 베니타의 직장으로 몰래 찾아가 꽃다발을 건네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급기야 제롬은 무릎을 꿇고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실제로 형커로 이어졌는지도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잠시 후 제롬의 집에 도착한 베니타는 문을 열자마자 제롬이 준비한 2차 이벤트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이어 고마움의 표시로 제롬을 꼭 끌어안아 스킨십으로 놀라움을 자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베니타 인스타 스토리 당시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이 나왔는데 평소 제롬의 스타일과 똑같기에 동거 이후에도 여전히 만남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본격적으로 동거일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인스타까지 오픈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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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